러시아 스파이를 사랑했다고 밝힌 뒤 회사 주가를 폭락시킨 최고 경영자가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주류 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했습니다. 러시아 스파이 마리나 부티나와의 스캔들에 휘말린 인터넷 쇼핑몰 오버스톡의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패트릭 번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. 번은 최근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마리나 부티나와 연인관계였음을 스스로 밝혔는데요. 그는 누군가 과거를 밝혀내기 전 스스로 폭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. 스캔들이 공개되자 오버스톡 주가가 36% 폭락한 것입니다. 번의 사퇴 발표 이후 주가는 다시 8% 넘게 올랐습니다. 러시아 스파이 부티나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 참모와 접촉하는 등 혐의로 워싱턴 연방검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사이 패트릭 번은 2015년 라스베가스 한 행사장에서 부티나를 만나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. 부티나는 번과 교제하는 동안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들과의 만남을 자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